여러분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아빠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중인데 여기 아줌마가 울고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모든 고양이들이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아빠 어떡하죠? 그렇지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아줌마를 도와주자 네 근데 먼저 여기서 지금 11마리의 고양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11마리의 고양이요? 그래야 버스 탈 수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고양이를 좀 찾아줘 볼까? 좋아요 아빠 여기 쓰레기통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아 쓰레기통 안에 한 마리를 찾았고 하트가 뿅뿅 되는데? 우와 귀여워 하트 뿅뿅 그 다음에 그쪽에도 있나? 상자에 없나? 어 여기 뒤에 있다 상자 뒤에 아 상자 뒤에 자 두 마리 찾았고요 오케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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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래 여기 여기 돌아다니는 고양이 어디 아 거기 거기 또 오케이 이 친구도 잡아주고요 어 여기 여기 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 더 여기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여기 쓰레기통 안에 하나 있어 어 쓰레기통에 한 마리 더 오케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 나무 위 돌돌 어 나무 위 어딨어? 여기 나무 위 알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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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 다 잡았어요 한 마리인데 오케이 잡았으 자 지금 아빠는 다섯 마리 너 몇 마리니? 저요? 저도 다섯 마리 오케이 아래야 네? 여기 지붕 위에 한 마리 있어 지붕 위에 한 마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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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위에 아 귀여워 어 여섯 마리를 찾았더니 네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문이 열렸어 어 근데 우리 열한 마리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버스 안에 또 있는 거 아닐까? 버스 안에? 한 번 볼까요? 어 진짜야 버스 안에 있어 여기 운전 고양이 우와 운전 고양이 하며 한 마리 어 우리 어느새 차가 달리고 있었구나 오 대박 대박 여기 여기 승객 고양이 여기 승객 고양이 한 마리 이리 와 고양아 오케이 승객 고양이 오케이 이번엔 어디 있냐 어딨지? 여기 없어요 2층 버스인데 아 2층 아 2층이 있구나 어 여기 여기 놀고 있는 고양이 오케이 놀고 있는 고양이 놀고 또 어디보자 위에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상자가 있어요 상자면 또 고양이지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어 아니 옆으로 건너질 수 있어 야 옆으로 건너 야 이거 스케일이 저 운전하는 고양이 있어 훗 훗 아 탔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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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운전하는 고양이 한 마리 어 여기 여기 또 타 아 아 잘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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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는 고양이 한 마리 야 기다려 조심해 조심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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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는 고양이 한 마리 저기 날아가는 고양이 하하하하 이거 이제 어 여기 여기 빨간 차 타 조심해 기다렸다가 오면은 점프 오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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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타야 돼 오케이 저기 야 대박 생선 대박 대박 생선 대박 생선 대박 생선 대박 생선 고양이 한 마리 오케이 대박 생선 고양이 한 마리 여기 여기 또 타야 돼 또 타야 돼 또 배지 받았고 생선 옆에서 다시 버스로 올라가서 버스로 내려갈 수 있겠지 여기 완전 귀여운 고양이 거기에 가방이 있어 거기에 가방이 있어 가방은 고양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앞에 있나 앞에 없어 밑에 내려가보자 여기 밑에 밑에 2층 버스 2층 버스 2층 버스 어 여기 아 진짜 운전 고양이인 줄 알았던 누비 있고 누비가 있고 뒤쪽에는 어 이제 도착했어 우리가 어딘가에 도착했어 근데 여기 누비가 엄청 많아 주식간에 도착했네 잠깐만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매오매오매오 인터내셔널이래 매오매오매오 인터내셔널이래 참 귀여워 자 들어가볼까요 우와 여기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 고양이 농쟁이 피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 여기 뒤에 돌고 있네 아 자식이고 돌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아 이라네 자 두 마리의 고양이랑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컴퓨터 모니터 위에 있는 고양이 뭐고 참 귀여워 어 이쁘다 자 고양이 한 마리 세 마리 찾았고요 올라갈까요 자 이제 에스커라이드를 타고 올라가면 저기요 와 저기 진건 여의들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고양이 오케이 한 마리 여기 공항인가봐 매오매오 인터내셔널이래 국제공항인 것 같아 우와 고양이 전용 아 여기 되게 많다 진짜 여기 기다리는 고양이 오케이 여기 여기 가방 고양이 가방 고양이다 가방 고양이 오케이 좋았어 여기 커피숍에는 없나 여기 뒤쪽에 없나 혹시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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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있어 아 한 것도 빠짐없이 봐야 하네 어 계산대 뒤쪽에 숨어있는 고양이 너 너 어디 있나 자 어디에 있나요 어 여기 여기 애장만아 어 여기 여기 집단 고양이 여기 한 마리 책 읽는 고양이 책 읽는 고양이 스마트폰 하는 고양이 오케이 가방 고양이 오케이 어 저기 저기 가방 고양이 또 있어 어 저기 또 있네 가방 고양이 어디가 가방 고양이 어디가 이리 와 가방 고양이 잡았다 여긴 출입금지래 고양이가 어 얘 얘도 잡아 어 얘도 잡아지네 출입금지 고양이도 잡아줘 어 여기 들어가면 안돼 어 들어갔죠? 들어가진대 오케이 이쪽에 지금 여기 혹시 출입금지 구역인데 들어온 고양이가 한 마리 있지 않애 비행기 타는 타는 아 괜히 너 때문에 왔고요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5마리 고양이의 말은 끝까지 듣자 15마리 중에서 지금 12마리를 찾았는데 저기 반대쪽에 한 마리 있는 것 봤어요 여기 비행기 타는 곳으로 출입구가 있어 가자 어 저기 저기 고양이 오케이 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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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미아옹 자 이거 스튜디오스 고양이 오케이 귀여워 오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스튜디오스 고양이를 지나서 비행기로 탔어요 뭐야 뭐야 여기 매달려 있는 고양이 잠깐만 여기 자리 어 자리 옆에 여기 옆에 있는 고양이 어 여기 옆에 있는 고양이도 있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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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진칸 고양이 진칸 고양이 진칸 고양이 어 여기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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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자고 있는 고양이 주맨 고양이 주맨 고양이 오 마이갓 여기 여기 점프 뛰는 고양이 점프 점프 그 다음에 스튜디오스 고양이 근데 잠만 왜 오 마이갓 어머 어머 이제 우리 하늘이야 오 마이갓 나야 점프쓰 어머 어머 거기로 점프해? 나 그 뒤쪽 비행기 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없을까? 어 없어 저기 없어? 여기 여기 고양이 하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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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요 우리 전투기야 우리 여기 아빠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전투기 밑에 한 대 더 있어 어 야 자 전투기에 매달리는 저기 저기 대왕 생선 어 대왕 대왕 생선 있어 나르는 생선이야 혹시 나르는 생선 나르는 생선 어 안돼 아래 어디 갔니? 털렛 아빠 나 털렸어 축하드리고요 고행이 찾다가 털려버렸다 나 털렸고요 아래 빨리 와 저기 생선에서 서핑타 아 아 떨어진다 아빠? 아빠가 떨어졌어 빨리 와 같이가요 어 금방 갈게 오케이 오케이 어 나 근데 저 자리 왔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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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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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중 오는 중 오는 중 조심해 조심해 밀리더라고 오케이 컷 이게 밀려 밀려 밀려서 조심해야 돼 아니 진짜 저거 안 타지는데 밀려 밀려 밀리기 때문에 잘 뛰어야 돼 안 끌어버리면 달려 오케이 오케이 가둔 일단 여기 가운데서 기다릴게 아 네가 불안해 불안해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해 알았어스 훗! 타고! 오케이 됐어 자 여기 생선에서 어 잠만 앞으로 안 가도 오케이 지금 뛰어 지금 지금 뛰었어 됐어 자 아빠의 서핑고양이 한 번 치닫고요 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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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안돼 조심조심쓰 자 생선고양이 왔을때 아니 생선 쪽에 있다가 지금 뛰면 안돼 지금 뛰면 안돼 지금 뛰면 안돼 오케이! 서핑하는 고양이 자 서핑고양이랑 어 여기 이야 이 엄청난 비행기 위에 우와 여기 앞에 매달려있는 엔진고양이 엔진고양이? 엔진고양이 치닫고요 아 여기 자는 중이야 저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있는데 저 다이빙하는건데 일단 가기전에 여기 고양이 한 마리 더 있어요 어 여기! 아 잠깐만! 이거 뭐 낙하상이잖아 잠깐만요 가만 나 갑자기 낙하? 나도 갑자기 낙한데 이거 뭐지? 여기 어디야 잠깐만요 아빠 어디가? 아빠 이상한데 떨어졌어 저기요 저기요 아파? 야! 나 여기 떨어지면 안되는데? 아니! 아리야! 어 됐다 됐다 아리야! 네! 어 라카사도가 아빠 불시착했어 아빠 여기! 빠져빠져빛나는 고양이 어디 어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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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짱 이뻐 이쁘다! 너도 반짝여! 아빠도 반짝여 어 이제 괜찮아 저 불어 오케이! 일단 여기 프랑스 같아 여기 느낌에 얘도 고양이 아니야? 어디 어디? 얘도 고양인가 설마? 아 얘는 아니야 아 얘는 아 진짜 왜 얘는 안내? 아 얘는 아니야 자 여기 이제 우와! 잠만! 짠! 되게 느낌있는 고양이다 얘 빵들고 아 귀여워 귀여워 엠첼 고양이 찾았어요 아 잠깐만! 왜왜왜왜 뒤에 어디있어? 아 여기 그림? 짱 귀여워 아 귀엽수 귀엽수 자 이쪽으로 가봐봐 여기 시커먼 고양이 있다 어! 시커먼 고양이? 이쪽으로 가야 되나봐 일단 시커먼 고양이 오케이 오케이 수업하는 고양이 선생님 고양이가 있죠 선생님 고양이 오케이 여기 쓰레기통에 있어 분명히 있죠 오케이 쓰레기통에 있구요 쓰레기 고양이 반대쪽 가봅시다 여기 여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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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느낌 느낌이 샷 오케이 상점 고양이 아 좀 좀 징그러운데 생선 가게였어 생선 가게 어 이거 봐 이거 봐 야 야 왜요? 생선 네가 좋아하는 거 우와 연 연어다 연어 갔어 연어 연어 덩어리 오! 여기 덩어리로 있어요 아 여기 덩어리 아 여기 집단 고양이 아 지금 보면은 하나 여기 자전거 타고 있는 고양이랑 여기 여기 사랑에 빠진 고양이 어 그러니 자전거 타 자전거 탄 고양이한테 사랑에 빠졌네 제가 아 여기 화단 뒤에 장미 뒤에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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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뒤에 있는 고양이 이런 이런 화단도 잘 봐야 돼 어 얘 지금 빵먹는 고양이 귀여워 빵먹으면서 그림을 그리나 어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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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여기 그래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 있어 상점 고양이 오 마이 갓 얘는 고양이 인가 고양이가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어 아리아 이쪽에 여기 여기 자전거 고양이 2 자전거 고양이 2 비롱 자전거 고양이 2 찾았구요 이번에 또 어디 있는 저기 아빠 떨어졌던 건 아닌가 어 내가 떨어졌던 거 자 이제 다 찾은 건가 아니 아리아 여기 쓰레기통 하나 있어 아리아? 어 쓰레기통? 어 이쪽 안에 있을 것 같아 느낌에 있을 것 같아 있어 오케이 쓰레기통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검은 고양이 한 마리만 더 찾은 분 다 찾았는데 한 마리 어디 있지? 일단 문은 열렸어 문은 열렸어 지붕 쪽으로 한 번 봐볼까 아하 고양이 어딨어 여기 어딨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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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밭도 이렇게 잘 봐줘야 한다고 자 매우매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찾았다 어디 어디야 여기 총 총 어 여기 여기 어디 있니 요쪽에서 어 요쪽에서 여기 쭉 가봐요 아 여기 있었어 아 진짜 다 찾았다 귀여워 다 찾았어 오케이 이제 다음 동네로 한 번 넘어가봅시다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어 2층 고양이 1층 고양이 1층 고양이 오오 귀여워 일단 피라미드 고양이 여기 그 파리에 네 우브르 광무강이 있거든 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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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쪽이야 여기 이 동네가 어 아니야 여기 피라미드 뒤쪽에 있어 오마이갓 짱 귀여워 오케이 여기 위에서 보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어 볼까요 여기 근처에 어 저기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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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단에 있다 화단 고양이 오케이 화단에 순간 보고서 떵인 줄 알았어요 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겁나 많이 찾아요 여기 겁 많이 찾아요 아빠 지금 몇 마리? 하나 여섯 마리 어 아빠 왜?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 여기 아 여기 짱맞게 있었구나 짱맞게 고양이 짱맞게 고양이 짱맞게 고양이 짱맞게 고양이 짱맞게 고양이 없네 아 배 밑에 없었어 죄송하거든요 뭔가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 낚시하는 고양이랑 없어 야 얘네 지금 매우탕 끓이고 있는데 하하하하 짱그러워요 자 매우탕 끓이고 있고 어 배 이 배로 저쪽 왔다갔다 해야 되나 봐 일단 이성을 찾고 나서 오케이 자 까만 고양이를 찾고요 요쪽에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을 봐 그 여기 열다섯 마리나 줬으면 아니 여긴 있어 여기 배 밑에 배 밑에? 어우 여긴 있네 까만 고양이 배 밑에 하나 여기 아까 전에 그 느낌 있던 고양이 아 느낌 있던 고양이 이번엔 뭐 수영하려고 뛰어들고 있고요 오케이 나 클릭이 안 되지 왜? 어 됐어 아빠 여기 여기 짱 귀여운 고양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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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커피 따르는 고양이 했어? 아니요 안 했는데 여기 고양이 겁나 많아 아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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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짱 귀여워 자전거가 빠졌어 여기 아래야 어디 오마이갓 그럼 저기 안에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자 일단 올라가고 여기 위에 지금 겁나 많은데? 우와 일단 다 클릭할까요? 여기 앉아서 대화하는 고양이 네 여기 책 읽는 고양이 여기 여기 시간을 지기 위해 있는 감성적인 고양이 이 정도 오케이 와 여기 겁나게 많아 여기 시위하는 고양이 등 위에 있고 지금 데모하는 고양이 시위하는 고양이 오 마이갓 우와 뭐야 야 고양이 또 몇 마리 여기 여기 박아봐 그래 여기 우산 아니야 여기 여기 집단 고양이 여기 또 있어 우와 잠만 저쪽에도 있는 거 같은데 계단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여기부터 클릭하고 우와 대박 사다리 올라가 사다리 올라가 나 왜 안 올라가지 잠깐만요 올라갔어 내가 찾았네 여기에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밖에 없어? 한 마리 밖에 없어 여기 위에서 멀리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멀리 보면은 자 여기 멀리 보면은 저 다리 쪽에는 없고요 여기 밑에 있을 거 같은데 근데 이 시층 우리가 스물여섯 마리 찾았거든 저 스물다섯 마리인데요 아빠 스물여섯 마리인데 어째서 어째서죠 아빠 아빠는 지금 한 마리만 더 터면 다 터는 거고 나 나 한 마리 어디 있지 여기 등 위에 있네 아 얘 안 했어 얘 안 했어 등 위에 이제 한 마리 남았거든 한 마리 저기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 한 마리를 일단 우리 갈 수 있게 됐는데 어 한 마리를 더 찾아보자고 뭘 놓쳤을까요 그러게요 자 일단 배는 왔다 배는 왔다 어 아니야 아니 여기 까만 고양이가 여기 숨어 있었어 와 이거 못 봤어 자 다 찾았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일단 배를 탈 수 있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 저 뭐 얼굴이 있어 배 오 마이 갓 저런 배는 매우 좋아 보이네 어 얼굴 배가 이쪽으로 안 오나요 저기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 이쪽으로 그렇지 저런 또 딴 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롤롤롤롤 오케이 자 일단 배를 타주면 어디로 갈까 저 반대편으로 가겠지 롤롤롤롤 쟈lelelelelelelel calize go 우와, 분위기 있어? 어이, 뭐지? 저기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한참하겠다. 바로 텔레포트 시켜줘. 어, 진짜 해가 멋지게 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밤새 고양이를 찾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밤새... 아... 아주 우여곡절을 지금 많이 겪고 있죠. 오케이. 자, 어디까지 가는 거죠? 너무 한참 가는데, 이거? 아니, 잠만, 여기 소리가 좀 무서워. 지금 프랑스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잠만, 나 저기 예술의 도시 프랑스로 다시 갈래. 네, 지금 프랑스를 지금 지나 저희는 빵빵대회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늘에서 뭔가... 잠만, 저거 뭐야?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고요. 와, 감탄살아야! 어, 이거 깜짝이야. 야, 그랬잖아, 물고기 같은 거 있었다고! 아, 미친, 너무 싫어! 우리 다시 화리로 돌아가! 아, 깜짝 놀랐어요. 봐봐요, 물고기 같은 거 있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털릴 수 있어요. 아, 나 진짜... 드디어 무인도 같은데 휴양지에 여기 약간 살짝 발리 분위기. 이야, 너무 좋아. 와, 저기 앞에서... 자, 여름 휴양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름 휴양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지금 서핑하는 고양이. 서핑하는 고양이. 써고. 여기, 여기 안전요원. 자, 안전 고양이. 얘, 얘 좀 웃기게 생겼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아래야, 여기 조개 밑에. 어, 이 조개란다, 진주 밑에. 진주 밑에. 이거 진주 아니잖아요. 진주 안에는 없고요. 오케이. 조개잖아요. 아래야, 여기 또 있어요, 진주 안에. 아빠, 여기! 진주 안에, 공이랑. 어디, 어디? 아니, 얘 조개잖아요. 아, 여기 지금 얘. 야자수 사... 끌어안고 있네. 야자수 사랑에 빠진 고양이. 아래야, 여기 안에, 안에. 안에 했어요. 까만 고양이 했어? 아니요. 까만 고양이. 여기 또 있어, 모자 고양이. 뭐야, 얘. 남순이. 여기,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랑... 보물상자에는 없어요. 상자에는 없고요. 여기, 여기! 호자로 사는 고양이. 아우, 지금 해먹에 지금. 아니야, 핸드파운드인데. 해먹에 지금 누워있는 고양이. 어, 아빠. 왜, 왜, 왜. 여기, 여기. 있어? 있어. 아, 여기 있구나. 미끄럼 타는 고양이 미고. 귀여워. 아래, 여기 지금. 어디가, 너, 어디가. 뭐야, 너. 미끄럼 타면 털려? 아이엠 물고기. 아래야. 아이엠 물에 닿아서 털렸어. 여기 하와이안 고양이 있어. 하와이안 고양이. 여기 하와이안 고양이 하고. 홀라켓이에요, 홀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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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서 봤는데요.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 안에 하나 있고. 자, 일단은. 보물상자 안에 있고. 여기, 여기 안에. 몰래 보는 몰래카메라. 아니야, 여기도 있어. 여기 지금. 낚시질하는 낚고. 낚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어디. 짠. 배구하는. 배구하는 고양이 두 마리. 오케이, 말리볼. 말리볼. 아주, 아주, 저기요. 어,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얜 또 뭐하는거니. 여기서도. 뭐지시니. 얘네들은 다 개극해인가 봐. 어, 개극해야. 확실해. 오케이, 이렇고. 어, 여기. 또 퍼즐가 서 있는 거. 어, 저기 저기 뭐야.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고양이. 헤드폰, 헤드폰 고양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어. 헬. 에잇. 할. 할. 메오. 헬프미인데 뭐 이상하게 자기 고양이에 이걸 적었어. 일단 이 고양이 한 마리 찾았고요. 귀여워. 여기 지금 상자 안에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어딜 봐야 했어. 야 어디 봐야겠어. 야, 어디 봬야겠어. 고향이. ró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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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 자,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 지판로양이랑 여기 지금 모닷불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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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Ages, 아래에 또 plugius. 여기! 경찰고양이! 경찰폴리스 고양이! 여기!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여기 없어? 없어! 뭐야 이거 윌슨! 여기 없고요. 저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는 것 같다고요? 어디요? 저기 돌고양이 돌고! 아 저기 저기! 여기 돌고 세 마리 있거든? 네 마리! 겁나 많아! 여기 한 마리 더 있어! 잠수할 것 같은 잠수구! 그 다음에 그냥 고양이! 얘는 그냥 개그캐네! 스쿱보 고양이랑! 아니 이쪽에 있어! 이쪽에 다시 한 마리가 있고요! 저 끝에 있어! 손장 고양이 같죠? 손장 고양이! 등대 고양이 분위기! 등고! 자! 등고! 더 있나? 왜 저한테 시키세요? 없어요! 근데 앞으로 두 마리가 남았어! 우리가 지금 27마리 찾았거든? 네!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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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수 나무 위에 있나? 내가 보기엔 그래! 야자수 쪽 우리가 안 뒤졌거든? 네! 야자수 쪽을 한번 뒤져보자! 어! 저기 파란색도 안 간 것 같은데? 이쪽 편? 어! 그러게요! 이쪽 편에 뭐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이쪽 편 안 했었고! 등등등등등!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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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 어! 선탱고! 여기! 선탱고! 저기! 마지막 한 마리인데 여기 지하철이야! 아리야! 오 마이 갓! 어이가 없네! 아니! 여기 새로운 곳이야! 왜 지하철이 있어! 갑자기 지하철! 지하철 가기 전에! 마지막! 마지막 한 마리! 여기 아자수 쪽이 있을 것 같아! 아자수를 공략해라! 아리야! 네? 여기 생선에 누워 있잖아! 한 마리! 아! 지가 생선인 척 하고 있어! 아! 알아! 진짜! 아! 자! 마지막 한 마리 찾았구요! 아! 너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자! 지하철 타러 갑시다! 지하철 타러 갑시다! 고고지! 야! 이거 좀! 여기 섬에 왔다! 여기 섬에 또 지하철이 있어요! 이 지하철은 뉴욕에 있는 지하철인데! 오 마이 갓! 이거는 뉴욕으로? 자! 뉴욕으로 가나요? 뉴욕! 와! 굉장히! 어! 진짜 뉴욕에 지하철 느낌이 난다! 지하철 드럭이야! 잠깐만! 근데 기차가 오는 건가요? 그 초 뒤에 오는대요! 아! 잠깐만! 아래야! 왜요? 여기 8, 7, 6, 뭐 카운트다운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음에 오는 건데! 여기 뒤에 한 마리 있어! 어! 여기 네 마리 찾아야 되네! 네 마리 네 마리? 어!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네 마리 찾아야 돼? 들어가서 찾는 건가? 들어가서 찾는 건가? 들어가서 찾는 건가? 아! 죄송합니다! 일단 한 마리 찾았고요! 어! 여기 한 마리! 어디에? 아! 저 저 저 뒤에! 선동 뒤에 있어! 아래야! 저기로 뒤에 어디에? 이쪽 이쪽에! 어! 여기 한 마리! 빨리 빨리! 아! 일단 두 마리 찾았고요! 맞아! 한 마리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세 마리! 마지막 한 마리랑 더 있어? 저기! 한 마리 더 있잖아요! 네 마리! 네 마리인데! 한 마리 더 구출해야 돼! 그냥 타면 있는 거 아닐까? 잠깐만요! 여기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데? 어딨어! 내가 보기엔 안쪽에 있다! 안쪽에! 그 저기 저 트레인이 오면! 트레인? 트레인이 오면 트레인을 타면! 내가 맥도날드 차 같아! 그 느낌이 그래요! 트레인 안에 있지 않을까요? 3, 2, 1 없는데! 일단 타! 일단 타고 가면 되겠죠! 오 마이 갓! 자! 일단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 빨라! 엄청 빠른데! 과연 어디로 우릴 데려갈지! 지금 뉴욕 지하철을 탄 거 같은데! 오케이! 도착! 여기는! 잠깐만 나 내릴래! 여기 벽인데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잠깐만! 오! 뭐야! 뭐야! 하늘로 올라가? 왜 하늘로 올라가! 뭐지? 뭐! 엘리베이터였어! 어머 어머! 지하철이라야! 다시 지하철 타! 오케이! 나갔어! 나갔어! 뭐야! 여기 지하철 추구야! 오 마이 갓! 아! 일단 한 마리 안 찾아서 넘어갈 수 있네!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넘어왔는데! 오 마이 갓! 설마 우주야? 어이샤! 우주선 날아가고 있어!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막막장! 완전 막장! 여기 일단 낚시하는 고양이 낫고! 왜 여기서 낚시라고 그래! 자 여기 일단 아홉 마리를 찾아야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기 끝에 한 마리 있어! 아! 오케이! 미리 찾자 여기 여기! 여섯 마리에만 찾으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오케이! 이제 아줌마 저기 있어!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왜 저기! 사실 아주머니가 흑막? 어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오 마이 갓! 일단 가봅시다! 이쪽으로! 자 여기로 가면은! 슝! 슝! 자! 나머지 이제 일곱 마리의 정체는! 오! 저기 올라가는 거! 뭐야 여기! 왜요? 느낌 이상한데 여기! 여기! 외계... 선? 움직여! 에? 왜요? 고양이들이 움직여! 여기 봐! 오! 움직인다! 야 여기! 오 마이 갓! 연고하는 고양이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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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여기 또 있다! 뒤에! 아! 참 귀여워! 얘 또 그 개그캐! 우와! 아니 애들! 다 이거! 컴퓨터가 구려! 어쩌다! 아리아 컴퓨터 안에도 한 마리 있어! 우와! 쨰깐한! 쨰깐한! 이거 마크 고양이 아니에요? 마고! 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 여섯 마리 찾았는데 오케이! 저 2층 쪽에 있나? 2층 쪽!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지금 해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 여기 여기! 위에! 일단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원 마리! 여기 보면은! 아! 루나 랜딩 미션! 어! 하면서 고양이가 여기 가르치고 있죠! 이 고양이를 찍어주고요! 일곱 마리 찾았어요! 일곱 마리 찾았어요! 일곱 마리면은! 위에 뭐 있나? 올라갈 방법이 있나? 오! 여기! 어디! 밑에 밑에! 오! 저기 밑에 있다! 오케이! 잘 찾았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아닌데? 아! 저 밑에인데? 그니까요! 어떻게 내려가? 저! 저기로 그냥 다시 내려가면 되죠! 아예? 네! 오! 왜왜왜요? 하하하하! 아르가 상당히 미스테리한 곳을 찾았고요! 거기로 내려가는 방법은? 그냥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어디! 짜라잔! 어! 아! 사다리가 있었어! 그렇죠! 아르 눈이 대단합니다! 어차피 뭐 넘어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은 제가 세팅이 됐는데 여깄어! 그 친구 찾으면 여덟 마리 한 마리를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친구 여기 한 바퀴 돌아볼까요? 찾았고요! 이제 한 마리 저기 저기 저기! 끝에! 끝에 있어? 미스테리캣? 예! 어디있죠? 여깄다! 오케이! 얘 여기서 자고있어! 짱 귀여워! 야! 우리 여기까지 숨겨놨네! 오! 배치웩트! 오빠 배치웩트! 오케이! 나이스!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서 빙 돌아서 가서 사다리를 타야 되죠! 사탈! 네! 털리면 편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너 털려보세요! 한번 가볼게요! 네! 우주선은 계속 발사되고 있고요! 따빙! 아래는 털렸고요! 아 털! 아주 편하게 왔고요! 아 진짜? 저 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털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왔고요! 편하게 편하게 왔고 우주선을 타게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이런 반전 스토리가 여기 아줌마가 다시 있다는 게 되게 수상하죠 여러분? 아줌마 왜 여기 계세요? 아줌마가 우리 대체 여기 왜 계신 건지? 아줌마가 웃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고양이를 다 찾았다고 아줌마가 우리를 우주로 보내준다는데 고양이를 다 찾으면 우주로 가는 거였어? 어? 고양이를 다 찾으면 우주로 가는 걸 좀 당황스럽긴 한데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고양이를 다 찾으면 우주로 가는 거네? 오 마이 갓 우리 근데 어떻게 타? 우리 근데 어떻게 타? 어떻게 타죠? 저기요! 오케이 왔어 오! 딱! 어! 뭐야? 털려 털려 여러분 오늘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아주머니께서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고양이를 찾는 걸 도와드렸는데요 근데 고양이를 다 찾으니까 우주로 보내주는 정말 어이없는 설정이었네요 자 이쪽이 하나야! 아 이 하나 다 찾았으니까 한번 우주로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이걸 타고 있으면 이게 우주로 가나 봐 오케이 나이스! 자 타고 있어 봅시다 자 이거 주문을 빼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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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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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 가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헉 여러분들 고양이 다 찾으세요! 찾으세요! 우와아 간다아 안녕 안녕 여러분 이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호주에 왔는데요! 우주에 왔는데 저희 이제 끝이 아니라 달나라에 왔어요 이제! 오마이갓! 아니야 저기 지구가 보여! 지구 어디? 저쪽에! 어디에 있어? 무증적 상태야! 오마이갓! 진짜야 이거 봐! 저기 지구 있네! 무증적 상태야 여러분! 오마이갓! 우와 이거 뭐야? 와 짱 신기해! 아빠! 우리 아이템 있어! 아이템 있네! 뭐 이상한 거 있어! 이상한 거 하여튼 있고요! 와 뭐야 이거 폭탄인가? 레이더도 있고요! 우와 제발! 완전 짱 신기해! 우와! 날아갈 수 있고요! 우와! 여러분 이 게임 강력 추천 드립니다! 강력 추천 드린다! 우와! 전화가 떨어진다! 아빠! 왜? 밑에 다리야! 진짜? 어두운 밑에를 내려가 보면 다리네 진짜! 우와! 여기 고양이 있는 거 같은데? 설마 여기도 고양이가 있다고? 네! 달고양이 달고? 달고? 여기 여기 고양이 있어! 진짜? 네! 어 진짜야! 달래하는 고양이! 야 달에 고양이 있어! 우와! 야 내가 달에 토끼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달에 고양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봤어! 달에 고양이가 있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네! 우와! 대박! 어 대박이네! 우와! 끝까지 고양이야! 야 열심히 잘 만들었다! 어! 아 봐! 네? 나 이거 탔어! 어 야! 에! 에! 야 이 끝까지! 아 뒤집어졌어! 끝까지 디테일이 살아있네 이거! 우와 대박이네! 오!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다 발레목 입고 있어? 오! 우와! 우와 여기 너무! 드리미있게 너무 많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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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이거 대박이네! 짱 맛있어! 우와! 우와! 퀄리티가 죽여! 우와! 우주 고양이! 우주성 고양이! 짱 맛있어! 얘는 쳐다지진 않지만 이게 다음 펜인가 보다! 우와! 그런가 보다! 그 느낌의 다음 펜이야 여기가! 그렇죠! 아하! 우와! 짱 신기해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양열 추천! 우와! 너기 지구고요!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좋은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